일본인 멤버 세 명이 있어. 세 명 있어, 세 명. 자, 자존심. 자, 니아와키 사쿠라. 하이, 하이. 야부키 나코. 하이. 하이, 뭐야? 혼자 히토미. 하이, 하이. 아다시 데스. 다 보이는데, 일본인. 이 세 명. 9번 친구, 일본인 멤버 데스까? 하이, 소 데스. 자기 소개, 오네이가 이스마스. 하이, 고니치와, 와따시와 히토미 데스. 잘 부탁드립니다. 나? 어? 근데 잠깐만, 쟤 너무 거짓말인게 오잘나. 아, 너무 재밌어. 일부러 스케일과 잘 어울릴까? 지금, 지금 자기 나름대로 아이즈원 좀 안다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미안한데, 우리 친구 알거든? 아, 진짜. 아니 근데. 근데 아이즈원은 국내도 국낸데, 일본에서도 일본 오리곤 차트. 오리, 오리곤? 우리는, 우리는 초콜릿 파이이, 오리곤 차트는 초코파이. 오리곤 차트. 부부가 완전 싹쓸이. 지금 약간 1번 분 3명이 웃었어, 오리곤 차트에서. 작년이 형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나 진짜로. 저기, 오번 친구가 일본인 친구 같아요. 왜냐면 빠르게 막 얘기하는 거를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그리고 나를 약간 쌈장 보태고 싶은 게 5번분이 형이 아까 오리콘 차트 틀렸을 때 제일 크게 웃었어 오리콘 차트 아닐걸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어 확실하다 미와마키 사쿠라 잘하는데 미와마키 사쿠라! 강호동 배수프렌드 내 친구 맞아? 저기는? 맞아 맞아 쿠라! 쿠라! 쿠라의 친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귀엽다 나는 미와마키 사쿠라야 어때? 솔직히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야? 버더위드! 아이드밤 태고 한국의 첫 번째 친구야 베프 그쵸? 오 베프 사쿠라가 한국인 1호 친구야 유일한 친구 그렇구나 첫 번째 친구 일본에 있을 때도 강호동을 알았어? 거기서는 차라리 모르지 몰랐어 몰라 일본에서는 안 유명하지? 한국에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한국에 잘 먹는 유튜버라 그래 그냥 일본은 이런 사람이 없어 아니요 수모 선수 있잖아 수모 그렇게까지 얼굴을 그은 사람이 없어 이 경쟁이 없어 사쿠라 아주 센스 있어요 사쿠라! 그럼 지금은 어때? 이제는 안 무서워? 지금 귀여워 친구야 귀엽다고? 나코랑 히토미 찾아보면 됩니다 모르는거면 안 돼? 나코나코나코나코리 오! 나코가 또 니코네코네 내가 하는 거는 약간 맛이 간 니코네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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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mencion 안녕하세요. 저는 토치기 출신의 혼나이토미입니다. 니코니쿠니야라고. 니코니쿠니야라고. 놀렸다! 천두하게 한국인이야. 준비된 것만 한거지. 0.1초만에 반응했어. 일본 친구는 확실히 일본인이 아닌거야. 내가 만약 저번에 일본인이 있으면 진짜 놀래. 대지! 프로 성 출신이야. 내가 볼게. 근데 2번 친구는 지금 와서 일본인 흉내내기는 들어오면서도 너무. 야 다들 앉아봐! 일본인 멤버들도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데. 그치 그치. 니코니쿠니! 야 일본 사람 같은데. 짧게. 3번 찍고요. 하이! 저는 혼나이토미입니다. 니코니쿠니! 저기다. 진짜다. 3번. 아까보다 말이. 다음 친구. 고니치와 니코니쿠니! 아 4번 친구였습니다. 고니치와까지 외운 거 보면 완전히 한국 분이시고. 자! 사쿠라! 그냥 니코니쿠니 해봐. 응응! 니코니쿠니! 야 너무 잘 못해. 야 너무 잘 못해. 너무 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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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분이시다. 일본 분이시다. 일본 100% 안다. 우리 7번 친구는 어서 일본 말 하는 거를 어서 본 거 같아. 내 기억에. 7번 친구는 인사말이 좀 길게 해 봐. 길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야부기나코입니다. 너무 한국 촬영 같은데. 아니, 일본을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하려고 한 것 같아. 아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본 거 같아. 저 친구가 어디서 일본 말 하는 걸 본 거 같아. 야, 지금 수근이 형보다 작은 게스트는 처음이거든. 나보다 클 수 있어. 수고 따라지 마. 야, 나 어린데. 클 수 있지. 자, 다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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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국 분이야. 한국 분이야. 일본 말을 잘하는 한국인. 그렇지요. 내가 봤을 때. 부산 출신인 거 같아. 네. 통역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그럴 수도 있어. 형님, 형님. 네, 네. 네. 자, 9번! 9번 친구! 네! 니코 니코 니! 온니치와는 아내예요? 9번 친구는 패스 해도 될 거 같아요. 9번 친구는 패스 해도 될 거 같아요. 9번 친구는 아로. 안녕하세요, 혼도 아이템이 입니다. 니코 니코 니! 자, 우리 11번 친구! 안녕하세요, 여보 키나코입니다. 완전 일본 사람인데, 11번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신가요? 웬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일본인은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네? 일본 집이 어디예요? 도쿄? 도쿄, 오사카? 아, 이해, 이해, 이해 됐어, 이해 됐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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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걸렸어, 이해, 걸렸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조금만 기다려. 어. 에이케. 에이케?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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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쿄 어디예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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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싸부야? 싸부야, 싸부야. 싸부야? 싸부 거라고? 싸부야. mako. 物 lying? 알았어요. 멘션이 되나요? 응. 여기. 문지 Board. 문지 Board. 제가 멘션을 샀어요. 문지가. 이쪽, 이쪽에. 이거가 아니라 deaf aiomity한 거예요? 이쪽에ology! 갑갑 prest.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이제 유행되겠어! 11번! 11번 친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이 어딘지 말아! 아! 그래 해도 모르니까! 한국말을 용기 내서 11번 포니소기 한번 11번 친구는 어렵겠지만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 안녕하세이마 동봉이! 동봉이 계속 다다다다다! 미안한데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장안고등이라고 장안고등? 아! 아! 일산 출신이구나! 일산 출신! 11번 일산 출신! 자!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 12번, 1번 친구. 니꼬니꼬니. 니꼬니꼬니. 누가 진짜 혼다이 좀 일을까? 12번 친구. 아, 1번뿐이네. 뭐야, 친구? 좋았지? 자, 과연 몇 명을 한번 우리가 치려보자고. 7번 친구랑 3번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12번 친구. 7번, 12번 친구가 일본 멤버. 7번 친구가 나코 같아요, 느낌의. 9번, 9번도 어서. 9번 야복기 나코 어서. 9번은 아니에요. 같이 한 끼 줍쇼 찍었잖아, 진짜. 9번은 아니에요, 진짜. 9번, 그만해. 9번 친구는 안다고, 우리도. 한국말로 본인 소개할 수 있어요? 해봐요, 한 번. 나는 한 끼 줍쇼에 출연한 누구입니까? 7번 친구 그러면 한국말로 본인 소개 한번 해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아이소네. 야복기 나코입니다. 진짜 발음이 한국 사람처럼 들렸는데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친구, 12번 친구도 한국어로 본인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소네. 야복기 나코입니다. 둘 다 야복기 나코예요? 자, 그러면 어느 어느 친구. 7번 친구. 7번 친구랑 나코. 나코. 그리고 12번 친구. 하나, 둘, 셋.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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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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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헷갈렸지? 헷갈렸어. 내가 맨날 하는 이 니코니콘 있잖아.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야자와 니콘인데. 이게 사실 완전 똑같이 해, 나코아. 풀버전으로 앉아. 보자 그러면. 나한테 그냥 보는구나. 니코니코니. 아나타는 하트 니코니코니. 애가워 토독ける 야자와 니콘콘. 니콘. 니콘. 나 나를 대화 통하는 사람 처음 알았어. 야자와 니콘. 야자와 니콘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기소개야. 이게 이름이 야자와 니코야. 그래서 자기소개 막. 니콘니콘이. 하트에 뭐 니콘니콘 이런. 아피카피룸는 거 같은데요? 아피카피. 한글자막 by 한효정